네 금요일에 이슈메이커 투맨 시간입니다. 저는 박재현이고요. 옆에는 오늘도 유한타 증권의 박세진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슈메이커 투맨이 은근히 좀 시장에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자꾸 왔다갔다고 또 종목들도 워낙 잘 움직여주다 보니까 좀 이슈에 정말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실 겁니까? 은근히 인기가 많으면 안 되고 좀 과감하게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코드가 좀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먼저 마중물로 내수주들 위주로 좀 크게 움직이는 부분을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주제는 내수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어제 미국 시장 유가 같은 것들 원자재 가격도 워낙 또 민감하게 지켜보시니까 잘 보셨겠지만. 네. 그런데 어제 유가를 얘기하시니까 말하는데 유가가 지금 한 선물 기준으로 볼 때 0.6% 정도 빠졌는데 이게 그냥 수치로 볼 땐 0.6%인데 중간에 올랐던 게 1% 중간대까지 올랐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급락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사실 좋아요.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사상 최일시를 어제 기록했다 앞서 캐스터가 전달해준 내용처럼 바뀌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시장은 유가가 상승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논리가 그 중심에 있었고요. 그랬죠. 그래서 유가의 방향과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방향이 일치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사상 최고가를 내는데 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장중 흐름은 급락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다. 이거 뭔가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바뀐 쪽이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그림으로 뭔가 또 새로운 먹거리를 지금 시장에서 찾고 있는 움직임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어제 고용지표 발표된 거에 크게 환호했죠. 이번 시장은 저희 최근 6월 시장 동향 전망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사실 없다고 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앞두고 나온 고용지표 호조에 열광을 했다 시장이 이거는 FOMC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넘어선 뭔가를 더 기대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고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소비입니다. 소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시장만 지금 소비 내수주들을 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저효과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의 코드에 인플레이션, 경기 확장, 그 다음 코드로 지금 소비라는 테마를 가지고 끌고 가게 됐다.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대선 직전에 보니까 소비가 좀 저점을 찍고 이제는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관련 자료를 하나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비 관련된 종목들 ETF의 요즘 주가 차트를 좀 보고 하나를 가져왔는데 근데 은근히 지금 보시면 5월 달이면 거의 저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월 달에 저점을 찍은 게 그때만 해도 소비 관련해서 이제 심리가 좀 많이 사그러들었다라는 건데 대선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급등 비슷하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대체 왜 그러냐라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요즘 저희 방송 많이 보면 아시겠지만 내수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왠지 주가는 가고 있는데 왜 그러면 관심의 중심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느냐 수출이 너무 좋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또 이렇게 내수주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왜 그랬는지 오늘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근데 또 이미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내수주를 지금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수주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가격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다루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수주의 상승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부터 사실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5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모멘텀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수출을 얘기하면서 내수를 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수출입 증감률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13.4% 정도 수준으로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용만 보면 좋습니다. 5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흑자 기조는 60개월 연속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재능력이 확 꺾여간다라는 느낌이 왜 지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 주황색 선으로 표현된 수출 동향은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증가율은 사실 계속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절대적인 수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달 대비해서 20%, 30% 계속 늘어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시장은 사실 주가는 또 여기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수출 증가율 쪽에 다음 모멘텀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 중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 올 수 있을 만한 그 다음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소비가 걸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다음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항상 뒤따라 가게 됩니다. 지금 회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소비 그리고 회색 선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앞서 보셨던 수출 증가율 그 초록색 선이 소비로 저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수출이 증가되면 당연한 거예요. 기업이익이 늘어나고 고용이 증대되고 더 많이 버니까 더 쓰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연결순환고리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동안에 오히려 소비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소비와 수출의 상관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의심을 시작을 했는데 이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작년에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된 원인에는 우리가 그토록 열광했었던 IT 사이클 그래서 13대 수출 품목 중에 단 3가지만 사실은 그 수출의 호조세를 끌어올렸던 시장이었던 거거든요. 어제 발표된 수출입 동향에서는 9가지 주요 13대 수출 품목 중에서 9가지가 다 상향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3개월 연속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수출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기업이익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이것이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괴리율이 벌어져 있는 수출과 내수, 소비가 다시 재궤도를 찾아갈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빠져 있었던 이 뭔가 부족했었던 소비가 메꿔지는 그림을 지금부터는 사실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심리가 그 안에서 더 채워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심리를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게는 또 정책 모멘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아이비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아이비에서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새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 정부가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도 경기 전망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랑 외교도 완전히 꼬여있었죠. 이것도 풀릴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내수 심리도 동시에 같이 살아날 것이다. 심리가 채워줄 거라는 겁니다. 방금 얘기 들으셨죠. 실제로 살아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우리 심리가 과연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가 좋아지는 거는 이건 6월 기준으로 다 본 건데 2014년 6월에 105, 2015년에 98 이런 식으로 되는데 2017년에 108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수 시장이 요즘 보면 마트도 그렇고 그리고 편의점도 그렇고 주로 자체 브랜드들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 노브랜드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브랜드들이 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소비가 너무 안 좋았던 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라고 볼까요? 이런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 막 빛을 좀 보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이 생기면서 돈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더 늘어나니까 지금 또 빛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어떨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예상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떨 것 같습니까? 그만큼 강하게 반영을 했는데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자료가 이제 심리지수 아니겠습니까? 소비는 먼저 심리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 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심리지수를 보고 사실 소비가 완벽하게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수출 증감률이 정점을 찍고 그리고 사실 15% 가까운 상승을 여전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증감률이 둔화됐다는 이유로도 여기서는 이제 모멘텀을 슬슬 걷어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직까지 비진한 수준이지만 올라올 여력이 있는 쪽에다가 또 자금을 이동을 하면서 베팅을 하는 게 또 시장의 습성입니다. 그런 코드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그러면 지금 사실 소비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내수주들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시장이 강세장이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 열광하고 그쪽에 자금 이동을 빠르게 순환을 시켜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연결고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소비가 올라오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대한민국 시장에서 소비 확대라는 얘기는 굉장히 어색한... 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억도 잘 나지가 않습니다. 저도 잘 기억 안 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만큼 모두에게 잊혀졌었던 부분이 올라왔을 때 파급력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할 것 같고요. 신정부의 모멘텀, 앞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도 그리고 글로벌 선진국들도 대부분 소비를 지금 주요 코드로 다시 시장에서 뭔가 상장 동력을 찾고 있는 과정에 우리는 사실 기폭제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새로운 정부가 만들 모멘텀입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번 정부도 많은 고용 창출부터 시작해서 소비를 유발할 만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정권이든지 새로 들어서게 되면 17대 대선 그리고 18대 대선 그 2번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대선이 마무리되고 정권이 바뀐 첫 분기 때는 무조건 소비가 늘어났었던 그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정권에 대한 좋은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로 좀 화답을 해주는 그런 의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더 특이했던 부분 실제로 대통령 업무 지시 1호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일자리였죠. 이거랑 소비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라고 좀 의문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자리가 뭐 그래요 대통령이 일자리가 지금 자기의 최고 첫 번째 목표라고 했으면 방금 보신 그래프처럼 소비가 심리도 늘어나고 앞으로 소비가 늘어날 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순환고리는 이겁니다. 고용이 증가가 되면 그 고용자들의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대가 되고 또 그 늘어난 가처분 소득으로 소득이 증대가 되죠. 그 소비가 증대가 되면 기업들의 이익이 다시 늘어나죠. 그렇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뭐합니다. 선순환이네 선순환. 또 사람 뽑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전통적인 경제학에서의 경기순환 모델인데 이런 부분들의 첫 물꼬를 이제 고용에서 좀 확인하려는 움직임들이 정책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관심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고용이 키가 돼서 소비의 순환 그 내수 진작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수출하고 벌어졌던 부분을 간극을 메꾸는 그림으로 갈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사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다 불러주지 마시고요. 그럼요. 관심 있는 종목들로. 저희 그런 코너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압축을 해서 유통과 섬유 의복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그 미국도 보면 지금 소비의 핵을 핵심을 끌고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베스트바이. 어떻게 보면 가전제품을 파는 유통업체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 IT라는 폭발적인 모멘텀하고 소비가 만났을 때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종목이 있어요.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가 비슷한 구조를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대백화점도 신세계도 비슷한 흐름을 좀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섬유 의복 관련된 부분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필라코리아와 한세시럽을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국내 내수 소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소비의 코드에 사실 추종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내수에 대한 대응 코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유통과 섬유 의복 이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또 금요일에 이슈 웨이커 투맨이었는데요. 오늘은 의복, 섬유 의복과 그리고 유통까지 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 텐데. 또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슈 웨이커 투맨이었습니다.